안녕하세요 돼지쌤이에요 오늘은 네오신카를 이용해서 골목길 자율주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방에 있는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막다른 길인지 아니면 길이 계속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거리 센서 밑에는 서버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방 장애물을 발견하면 일단 정지를 하고요 서버 모터를 왼쪽으로 돌려서 장애물이 없으면 좌회전에서 빠져나게 됩니다 반대로 왼쪽이 막혀있으면 오른쪽을 확인하게 되고 오른쪽에 장애물이 없으면 우회전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확인했는데 모두 막혀있다 그러면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뉴턴을 하게 됩니다 한번 더 Facebook드릴게요 중국어로ARON 중국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